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 레인저스 네 라인 레인저스 이제 신규 레인저가 또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레인저들이 등장을 했구요 네 영웅전자 제임스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좋은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정판은 끝났구요 네 가차상 확률업 3배 이벤트 하고 있는데 아 뭐 쟤네들은 한정판매가 아니라서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거라서 그렇게 뭐 어 열심히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번에도 어 재미난 주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뭐 가차티켓 계승의 룬 뭐 이런거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 받아볼까요 계승의 룬도 받고 로비도 5개 가차티켓도 받구요 코인도 받구요 로비 30개 좋구요 네 초월자 스페셜기털 받아주고 프렌드쉽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EXP 한번 돌려주구요 네 그래도 이거 엄청 많을거 같은데요 다사 다사하고 다사하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라인 레이더스 와우 와우 보겠습니다 우리 어 누구였죠 신청했다고 또 글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아마 다람쥐 선생님이신거 같습니다 네 네 맞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도 다람쥐 선생님이 제가 글 남겼다고 어 글을 적어주셨는데 어 네 아닌데 도토리 선생님인데 좀 다른 분인가요 네 도토리 선생님이라는 분 제가 다람쥐 선생님인줄 알고 제가 잘못 받은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있구요 자 최대한 길드에 많이 받아주고 네 그 다음에 아 모자라죠 이럴때는 길드원 관리로 가서 네 오랫동안 게임 안하시는 분들은 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 와 네 이런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거죠 정리를 정리를 정리정리 이렇게 해주구요 네 이정도면 될거같은데요 네 한글로 된건 다 받은거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됐구요 이제 길드레이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워드입니다 아 포세이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% 기여했구요 예 레벨이 엄청 높다는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나오는 확률은 안높아지는데 아무튼 애들이 체력이랑 이런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하트 블루벨입니다 불사조각 네 애들이 좀 강해져서 이제 진짜 좀 느껴지죠 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 놈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라인 레인저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콜라보에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쓰고 망해버려서요 네 여러분들이 어 라이너가 라인 레인저스를 접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저는 라인 레인저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좋다 괜찮네요 52% 네 저는 라인 레인저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벨 1짜리인데 네 여기 육성이죠 육성 육성 다이버알 보리님이 이렇게 치셨는데도 어 저렇게 됩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강한건데요 자 저도 얼마나 하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도 나름 무적 레인저가 있고 꽤 열심히 하는데 진짜 얘가 너무 강해졌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세지는 않았잖아요 와 도우막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할 정도로 됐다 대민이 들어간다 와 와 와 이거밖에 못 때렸어 2.2% 때렸어요 와 대단한데요 한번 더 때려보자 애가 스킬을 맞긴 맞아요 지금도 맞아서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근데 저 친구 공격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 레인저들이 버티지 못하네요 애들이 버티고 살아남아줘야 보니지를 또 줄 수가 있는건데 이번에 많이 때렸어 이번에 라이너의 위력을 보여줬어 제대로 보여줬어 어 이번에 엄청 때렸어 이거 아닙니까 역시 길드 마스터로서 다이버 아래 상대로 묻어서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 많이 때렸어요 76%까지 깎았습니다 어 12.9% 어 대단합니다 어 1등 1등 오 대단해요 자 이게 나름 잘 때린 겁니다 액티비티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때렸다 2000만 정도밖에 안 때린 거네요 근데 어 자 여기 블루벨 블루벨 정도는 제가 막타칠 수 있겠죠 아무리 강해져봐야 블루벨이 블루벨이지 그쵸 오 근데 세긴 세다 와 와 우리 애들 죽는가봐 아 데미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깝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와 18%밖에 못 쳤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애들이 다 세져서요 자 도서 5개 사용합니다 이면 블라드밀입니다 재밌다 아 아 아 아 우리 레인저들 죽어나가는 소리 들리세요 와 나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레인저들이 많은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와 야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겨우 겨우 쓰러트릴 수 있을까 말까 한 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쓰러트릴 수 있는 애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아 그럼 보상을 좀 좋은거 주지 얘 보상 좋은거 주나 아니 보상이라도 좀 좋게 해주지 어 이렇게 애들이 강해졌는데 보상을 조금 더 세게 해줬으면은 천상의 오디토리움도 제가 가서 공격할텐데요 보상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됐구요 어허 PVP는 아직 참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할 수 있으니까 내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VP가 안된다니 좀 기미 조금은 샜군요 자 요런 상태구요 자 새로운 메인 스테이지 추가된게 있습니까 없구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어 스테이지 레너드 행성밖에 없습니다 네 요정도 상태구요 PVP 내일 하는거 보여드려야 되겠고 가차 이벤트인데요 자 확률 3배업이고 제가 가차 티켓 공짜 티켓이 좀 있으니까 티켓 하나 굴려볼까요 자 신캐 나와라 나와라 나올 리 없겠지만 나와주렴 아 네 역시 안나오죠 네 그렇게 쉽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를 또 세워줘야되는데 새로나온 류가 말이죠 네 이 류를 좀 키워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네 갑자기 무슨 소리가 자 일단 류가 힘캐구요 이 친구가 어 방어력이랑 뭐 이런걸 좀 갖고있는 아이고 스킬 발동률이 기본적으로 80% 스킬 저항 40%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어 벙이 방어막에 아군 디버프 해제 체력증가 네 그 다음에 승룡권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키워주는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라니를 대신할만한 그런 어떤 탱커로 어 키워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 울트라 진화를 하려면은 요게 8개가 있어요 엄청 비싸요 어? 네 요거 다섯개 있어야되고 요 다섯개는 쉽죠 그죠 요거는 마테리얼 랩에서 다섯개 아까 뭐였지 이름이 어 순쇄보석이었나요 보호였나 보호였나 보호였던거 같은데요 그쵸 보호였던거 같아요 자 다시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호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만들면 돼요 보호 맞죠 네 보호 맞습니다 내려가서 아 가격 싼거 보세요 시간이 3시간 걸릴뿐 시간이 3시간 걸릴뿐 꼭 치고 그 다음에 제가 pvp잼이 꽤 될거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pvp잼이 좀 됩니다 네 길드샵에서 8성 8대 이거 16만 모아서 사면되고 어 pvp잼도 좀 됩니다 그래서 두개를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만 뽑으면 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류를 어 궁극진화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물론 그걸 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일단 레어 대행성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 자 TSR님입니다 어 시원한 여름이라서 수영복 입은 캐릭터들을 데리고 계신데 이분이 요즘 어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에도 오셔서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요즘 길드레이드 세졌는데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레인저 춘리를 사용하는군요 부럽다 나도 춘리 갖고 싶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 성기사 몬 되게 멋있네요 저 칼 들고 갑옷 입은 모습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데요 어 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통과 느렸어 약간 밸런스 조절이 있었나 약간 느낌이 그죠 밸런스 조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스페셜 스테이지 약간 약간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졌습니다 자 한번 더 가보죠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님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보입니다 Frank 샐리 셀리를 사용 하시는군요 셀리 참 좋은 쉐이터죠 예전에 백작샐리 시절에 제 인생 모든 걸 백작샐리에 가려вbum 기억이 납니다 와 오랜만에 셀리버프 오랜만에 본다 진짜 오랜만이다 셀리버프 자 할로윈 버프죠 네 4가지만 파루팔내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쭉쭉쭉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쭉쭉쭉 뒤로 쭉쭉 뒤로뒤로 이번에는 라이너에게 축복 올림 감사합니다 지아님도 감사하구요 라이너맨님도 감사하구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찌리찌리님도 오랜만에 뵙는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누구랑 가볼까 자 게임을 이제 접으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새로운 분들은 배지홍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빨리 부르는 바람에 아이고 지금 배지홍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접목을 만드시켰기 사실상에 어깨가 아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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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번엔 뭐가 나올지! 오! 는 아냐 육성 울트라 레너드는 쓸데가 없어요. 여러분 저 육성 울트라 레너드는 제가 별로 안좋아해요. 왜냐면 받을사람이 아싸신밖에 없어. 네 그렇습니다. 저스티스 브라운인가? 개말곤 없어요. 육성에서 쓸만한 레인저가 나 가일 왜이렇게 많아? 나 가일 수집해요? 어 가일! 가일이나 만들자! 어 가일 아 이것도 6개나 먹네 가일 얘 궁극지다 하면 얘 좀 쓸만한가? 가일 너무 많은데? 네 괜찮을까? 이 친구 공격 범위는 어떻게 돼요? 83 아 근접 캐릭터네 자 아무튼 공격속도 이동속도 빠름 가일이 굉장히 많군요. 몰랐습니다. 가일 이렇게 많이 모았는지 전혀 생각... 얘네는 또 뭐야 이 제임스는 또 왜이렇게 많아? 얘네 다 가차에서 나온거죠? 네 얘도 뭐 뭐 나중에 나중에 키워볼게요 네 나중에 해보고 미란이 원래 많았고 네 사과 카트 데니스 네 온갖 온갖 애들이 쓸데없이 많이 모였군요 네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다 쓰지 않는 애들이지만 언젠가 또 볼 날이 있겠죠 자 지금 7성 이런거 전혀 쓸데없구요 6성인데 6성에서 쓸만한 애가 없다는거죠 네 신디나 브라운 얘밖에 없어요 6성에서 쓸만한 친구는 저스티스 브라운 이 친구 말고는 볼일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줘야되요 네 전혀 의미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그래도 줘야죠 뭐 이왕 하는거 얘도 나중엔 쓸만해지지 않겠어요 네 저친구도 언젠가는 쓸만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팀 2에다가 아 팀 팀 팀 2에 어 B팀 B팀에서 레벨업이나 좀 시켜주죠 네 어차피 뭐 다른 애들 레벨업 다 해가지고요 어 별로 뭐 볼일 없으니까 예 레벨업 안되있으니까 레벨업이나 좀 시켜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네 요기 한번 돌아볼까요 불멸의 해골스톤 오랜만에 불멸의 해골스톤 셀린님 셀린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팀 안 바꿨어 아하 바보가 되었죠 어 어 어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좀 어려워진거 같애 헐레 어 뭔가 좀 이상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미네랄 이거를 통과를 못해 아 마법 다 썼는데도 아 건물이 너무 세졌네 와 이게 무람 와 이제 여기 못 깨네요 왜 다 난이도를 높였을까 이해가 안되네 보리님하고 한번 같이 가봅니다 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와 미라니가 금방 죽어요 와 미라니가 금방 죽어요 일단 초반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차 1차 2차 1차 2차 4차 1차 이러면 깰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러면 깰 수 있죠 쌓이면 깰 수 있죠 와 근데 이렇게 해야 깰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마법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깨야되네요 마법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깨야되네요 네 보상은 그대로인데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 이번엔 에스님하고 하차올게요 네 얘는 의미없고 어 이거 A팀으로만 해야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못 깨겠다 이거 어 어 물리 데미지 거의 없어요 어 물리 데미지 거의 없어요 됐다 됐다 겨우 깼네요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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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 라인 레인저스 하지만 인데님껏 싸워서 깼습니다 약간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좀 더 애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? 애들이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 레인저스 이번에 길드레이드가 크게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룰을 좀 업그를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어 그 가차가 나왔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pvp pvp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 길드레이드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올 새로운 패치를 예측도 해보고 이러면서 신나게 라인 레인저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패스 만나요 네 많이 어려워지셨을 텐데 스페셜 스테이지 같은 거요 네 어려워진 게 여러분만 어려워진 게 아니고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자 다음 패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